요 워스 굿!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x7 칠린이예요. 워스 굿! I'm 24x7 칠린이예요.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ip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x7 칠린. 자, 오늘은 또 흥미로운 비디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티저 영상이 뭐가 하나 뜨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지켜본 가수가 있었어요. 마차라는 태국의 여자 가수분입니다. 신인 가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음악을 막 선보인 분은 아니라서, 이게 아마 두 번째 싱글인 것 같은데, 이분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스와이프입니다. 스와이프. 피처링에 투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참여진에 흥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곡은 니노가 만들었고, 그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의 나보이웨이 형님이 있는 거예요. 나보이웨이 형님이 이렇게 또 제작자로 나섰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리액션 비디오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 게, 이것도 약간은 올드스쿨적인 R&B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2000년대에, 밀레니엄 때 봤던 그런 R&B 가수들의 어떤 뮤직비디오? 약간 그런 바이브들을 이 음악이 갖고 있고, 비디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반갑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옛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음악과 비디오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차의 스와이프 피처링 투피입니다. 야, 오케이. 렛츠 게렌톨. 일단 저 배경적인 공간 자체가 굉장히 그 은색 배경의 약간 우주 같은 느낌이잖아요. 밀레니엄 시대 때 나왔던 뮤직비디오들 중에, R&B 비디오나 팝비디오 중에 이런 느낌이 많았지. 와, 진짜 올드스쿨이다. 그리고 이분 복장 같은 것도 그렇고, 진짜 내가 2000년, 2001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맞아, 저런 모니터 같은 거 있죠. 저런 화면들. 저것도 많이 봤었지. 예를 들면, 데스티니 차이드라든가, 자넷 잭슨이라든가, 뭐, 팝으로 나가면, 브리티니 스피어스? 그런 가수들, 비디오에서 볼 법한 모니터와 세트잖아요. 되게 반가운데? 아, 음악 되게 세련됐어. 아, 이거. 잠깐, 투피에 사진이 나와서 하트를 누른 거 보니까, 스와이퍼라는 말이, 틴더의 어떤 매칭 시스템을, 여기에서 가져온 거네. 제작자가, 나보유의 형님이라서, 같은 회사에 투피를, 데려온 거 같아. 기타 리듬도, 다 그때, R&B 때 많이 쓰던 리듬이야. 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바이브의 음악 들으니까, 한국의 YG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왔던, 3인적 얼굴은, 스위티도 생각나는 거 같아. 되게, 여러가지, 그때 R&B 아티스트들,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 비디오를 보니까. 레트로한 느낌이, 너무 좋다, 이거. 와, 되게 좋은데, 이거. 음! 맞아. 이런, 뮤직비디오에, 남녀 구도 있잖아. 이런 거. 이것도 다, 옛날에 많이, 했던 방식이잖아요. 아, 되게 재밌다. 이 노래. 아, 이, 다보이웨이 형님이, 되게, 이런 감성의, 음악들을, 프로듀싱 할 줄은, 전혀 몰랐고. 그리고, 여기, 뮤직비디오에서, 전달하려는 바이브가, 저는, 어떤 느낌인지가, 딱 예측이 되니까, 너무 재밌어요. 밀레니엄, 전후, 뭐, 1999년, 2000년, 2001년, 막, 그때, R&B들, 진짜 좋은 곡 많았죠. 그때 막, 뮤직비디오도, 되게 막, 미국에서, R&B 뮤직비디오도, 되게 멋있는 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뭐, 브리티니 스피어스, 앤 싱크도 있었고, 데스티니 차일드도 있었고, 뭐, 자넷 잭슨도 있었고, 약간, 팝 R&B, 그때 뮤직비디오, 딱 보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좀 더, 재밌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 마차라는 이분, 목소리가, 되게, 약간, 얇은데, 되게 좀, 부드러우면서도, 요즘, 분위기의 곡이 아니라서, 좀, 그루브가 있잖아요. 거기에, 되게 잘, 분위기 있게 잘 묻어나는 거 같아.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이야, 오스구바이브, 언제나 좋습니다. 저한테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pretty cool! 이 영상에서는 trouble!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